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인간이 말이지 왜 이러고 사는 걸까 싶을 정도로 정말 초역대급 찌질맨 데리고 왔습니다. 개인적으로 아까 개보다 더한 것 같아요. 부동산 개보다. 아무튼 봅시다. 제목 지가 사랑하는 여친이 화상을 입고 다쳤는데 야 아깝게 물을 왜 쓰는 거야 라는 인간. 이 초역대급 찌질이를 제가 방금 찢어발겨놓고 왔어요. 원지 알뜰한 남친이라 헤어집니다. 제목 그대로 완전 알뜰한 남친이랑 헤어졌는데요. 필요 없는 거 다 빼고 그냥 딱 오늘 있었던 내용만 써보겠습니다. 아까 유명 감자탕집에 들러가가지고 포장을 해서 그 이후로 남친집으로 왔고 다시 한번 펄펄 끓인 감자탕을 국자로 푸는데요. 실수로 그만 큰 고기 한 점이 제 손등에 툭 떨어졌어요. 특히 이때 이게 단순히 고기뿐만 아니라 국물도 국물이고 왜 그 시래기있자 시래기. 이 큰 시래기가 같이 철푸덕 떨어지는 바람에 제대로 맞은 거야. 진짜 너무 뜨거워가지고 소리까지 비명도 지르며 싱크대로 달려가서 물을 틀고 흐르는 찬물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. 나중에 보니까 물집이 잡힐 정도로 제법 큰 화상이었어요. 엄청 아팠죠. 그랬는데 문제는 이런 제 모습을 이렇게 난리치는 제 모습을 그윽히 바라보던 남친놈이 잠시 후 제가 있던 곳으로 걸어옵니다. 그리고는 찬물에 손등을 식히는 응급처치하는 저를 보면서 세상에서 제일 한심하다는 눈빛과 말투로 말을 하길 에이씨 진짜 조심 좀 하지 괜히 물만 버리잖아 에이씨 토시아는 안 틀리고 정확히 이렇게 말을 했어요. 일단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이런 미친 어이없는 태도에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고 화가 나서 대답을 하는 대신 남친을 죽일 듯이 째려봤고 그러자 남친은 제 눈치를 보며 어? 그래 뭐 좀 아프겠네. 야 괜찮아? 이러면서 뒤늦은 걱정을 했지만 이게 다 무슨 소용이 있나요? 의미 없잖아. 왜? 그 전에 이미 정이 완전히 다 떨어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밥이고 뭐고 다 집어치우고 물어봤어요. 야 너 미쳤냐? 너는 내가 다쳐가지고 니네 집 물 조금 쓰는 거 그게 그렇게 아깝냐? 야 진짜 상상도 못했는데 그걸 네가 직접 보여주네? 겨우 이딴 걸로도 이런 소리를 하는데 우리 결혼하면 내 인생만 안 봐도 뻔하다. 안 그래? 꺼져! 등등등 막 쏟아내는데 이게요. 너무 억울하고 사람이 화가 나니까 저도 모르게 막 분노의 눈물까지 나오는 거야. 그런 거 있잖아요. 슬퍼서 나오는 거 말고 너무 화가 나면 나오는 거.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는데도 남친은 본인이 더 되레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아니 나는 물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애초에 쓰려고 했던 물은 아니잖아. 그러니까 그런 거지. 갑자기 물을 쓰게 되니까 나도 놀라가지고 그런 거야. 너도 알고 있잖아. 내가 좀 알뜰한 거. 이게 버릇이라서 그래.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. 세상에. 이 타이밍에 뭐? 버릇? 알뜰?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이 남자에게 있어 나라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지 이걸 정확히 확인했고요. 그냥 바로 헤어지자 했어요. 그리고 저도 이때 하나 배웠습니다. 꼭 누군가 상대가 바람을 피우거나 어떤 거지같은 큰 사건이 있어야만 사람에게 정이 떨어지는 게 아니었더군요. 따지고 보면 정말 별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마음이 차게 식는다는 게 저 스스로도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. 그리고 전 남친놈은 끝까지 제 마음을 이해 못하고 아니 안 하는 거겠죠? 겨우 이 정도로 끝내는 거야? 이러면서 제가 본인보다 훨씬 더 나쁜 놈이라고 합니다. 나쁘대요. 그러면서 야 겨우 이걸로 헤어져? 너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게 맞냐? 이렇게 진짜 동네 똥개도 안 물어갈 그지같은 문자나 쳐보내고 말이야. 아우 이딴 새끼를 믿고 결혼까지 하려고 했다니 소름돋네 이씨. 가자! 댓글 1번 조심 좀 하지. 괜히 쓸데없이 물만 버리네 이씨. 이야 일면식조차 없는 나도 오만정이 다 떨어지네 미친. 쓴이는 안전이별 하시고요. 그래요. 사랑했었는데 그 사랑 수돗물과 함께 하숙으로 다 버려졌다. 이렇게 말하세요. 아 그리고 앞으로 수돗물 손잡이 비번으로 락 걸어두라고 하시고요. 댓글. 이거는 야 상대방이 강동원이나 원빈이라 해도 마찬가지. 겪는 순간 바로 끓어오르던 피도 차게 식을 거야. 천년 아니지. 만년의 사랑도 질서 얼음이 될 수준이라고. 저거 저거 본인 저 집에 혼자 있을 때 오줌도 한 다섯 번은 쏴야지 변기물 내리는 거 아닌가? 진짜 웃기네. 2번 야 이거는 사용을 한 꽁돔도 빨아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쓸 놈이로구만? 응? 아니 근데 저런 놈이랑 어떻게 뭘 하다가 엮인 거요. 너도 참 사람 보는 눈 없다. 앞으로는 조심하라고? 어? 알았지? 2번 우리 신랑 후배는 자기 마누라랑 두 딸내미가 생리돼서 하는 것도 아까워하더라고. 이걸 보고 저희 신랑이 욕을 하대요? 제발 이 멍청한 것들아. 거짓들은 그냥 좀 버리자 좀. 댓글. 헐 와 지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도 모르는 놈이네요. 세상에 저딴게 결혼도 하고 자식을 낳다니. 말세다 말세야. 2번 뭐? 와 이거 본문보다 더 나쁜 놈이네. 진짜 욕도 아깝다. 아니 이혼 안 한대요? 그 사람은? 3번 쓰니 말이 맞아요. 저 정도면 그냥 정신병인 거고. 나중에 지 마누라가 밥 먹는 것도 아까워할 인간이야. 잘 버린 거야. 4번 여자친구가 갑자기 대인. 그래가지고 물을 갑자기 쓰게 됨. 분명 둘 다 갑자기 생긴 일인데. 저 자식은 자기 여친이 다친 거 말고 물 쓰는 것만 아깝고 신경을 쓰고 있네. 그래 놓고도 미안하거나 부끄러운 것도 없는지 진짜 사랑한 게 맞냐? 이런 개소리. 가스라이팅까지 장렬. 완벽하구만. 5번 헐씨. 나는 제목만 보고 떨어진 고기가 아까워가지고. 그래서 그런 줄 알았지. 그래서 아니 그게 뭐라고 아까워. 참 거지같은 놈이네? 이랬는데 뭐라고 물이라고. 이야 이건 진짜 상상초월이다. 저도 쓴이가 바로 싱크대로 달려갔다길래 싱크대에 떨어진 고기 버리면서 동시에 물로 손을 시켰고. 그래가지고 고기 버린 걸로 아깝다라고 얘기한 건 줄 알았거든요. 역시 미친자들의 일반적인. 역시 그래. 미친자들은 우리 같은 일반인의 상식을 아득히 초월하네요. 2번 그 떨어진 고기는 이미 주워먹었다고 합니다. 깔깔깔깔. 6번 애 낳을 때 의사가 위험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 아깝다며 제왕절개 안 시켜주다가 나중에 애 낳고 바로 이혼당한 놈이 내 주변에 있는데요. 그놈이랑 똑같은 놈이 여기 또 있네? 헐. 형제 아니야? 7번 별 미친. 아니 물이 그렇게 아까워가지고 평소에 뭐 씻기는 한답니까? 어이구. 윤병. 8번. 그럼 그 전에 감자탕은 뭔가? 어? 눈물을 머금고 산 건가? 큰 마음 먹고? 적어도 한 두 달치 수도세인데 뭘까? 아이씨 진짜 궁금하네. 끌깔깔. 9번. 9번. 아니 다들 왜 이렇게 답답하죠? 지구 반대편에는 물 부족으로 사망하는 아이들 많은 건 몰라요? 꼭 물욕적인 가치로만 사람을 판단하냐 이거예요. 요즘 어린 아이들도 이유 없이 물을 계속 틀면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왜 성인이 되어가지고 어린이보다 철이 없어요? 대덕글. 끌깔깔깔. 그런데 뭐라고? 물이 아깝다고? 이야 정뚝 떨어져가지고 앞으로 두 번 다신 생각도 안 나겠다. 11번. 생판 모르는 남도 짜증 완전 나게 하는 말입니다. 세상에. 그런 상황에서 물이 아깝다라니. 너는 산소 아까우니까 숨 쉬지 마라. 이렇게 말하세요. 사이코가 어? 입으로 뱉는다고 다 똑같은 말인 줄 아는 거야? 그런데 그 와중에 쓴 이 닉네임. 부자 되세요. 빵 터집니다. 끌깔깔. 12번. 5년 전에 차버린 놈인데 아직도 생각이 나요. 하루는 같이 마트에 인절미랑 자몽 음료 세트. 자기 누나 거. 이걸 사러 가가지고 한 5천 원 나왔나? 그랬는데 이런 미친 인간이 계산을 계속 미루는 거예요. 왜 이러는 걸까? 처음엔 아예 상상도 못했다니까? 그런데 결국 본인이 산 뒤에 야 반반하자. 이 지랄. 바로 헤어졌죠. 지금 생각해도 그래. 욕이 저절로 나오는데. 쓴이도 구사일생 하셨네요. 축하합니다. 대댓글. 미친. 이것도 뭐래. 끌깔깔깔깔깔. 13번. 물. 그다음 넘사벽. 쓴이. 나 같아도 그래. 물보다 못한 취급받으면 바로 헤어지지. 특히. 이거 그래. 집에서 똥 싸고 내리는 물도 아까워가지고 똥을 막 모아가지고 쌀 것 같은 그런 찌질함이 느껴져요.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자기는 정말 절약을 하면서 산다고 그걸 되게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하는 사람들 있는데 아 물론 쓸데없는 낭비를 하지 않고 아끼고 사는 건 좋은 겁니다. 그런데 그 정도를 넘어가지고 진짜 왜 저러고 살까 그런 궁상들 있죠. 가끔 TV에 보면. 그것도 말입니다. 그런데 자기 혼자 그러고 사는 거는 누가 뭐라 못하죠. 그런데 그걸 이런 식으로 남한테 강요를 한다든지 혹은 비난을 한다든지 같이 못 삽니다. 옳고 그런 걸 떠나서 이런 사람이랑 안 맞으면 같이 못 살아요. 큰일 납니다. 아무튼 축하. 감사합니다.